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을 하나 알아볼거에요. 그걸 인정하다. I will give you. 너에게 그것을 준다. 뭘 주겠어요? 사실로 준다는 거에요. 그건 인정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건 인정한다. 아주 뭐 쉬운 표현이에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 2번 문장부터 한번 먼저 해보기죠. 편의상. 편의상 두번째 글부터 다뤄보기로 하죠. 두번째, I'm sorry too. 나도 미안하다. 샌지는 인상을 쓴거죠. But need of us. 하지만 우리들 누구도 feels as bad as the man. 그 사람처럼 기분 더럽지는 않을거야. Who gave 20 years of his. 그 삶의 20년을 거의, 삶의 20년을 이 스튜디오에 바친 그 사람 만큼 더럽지는 않을거야. 그랬더니, and lost almost that many. that는 many를 꾸미는거죠. 그렇게 많은 100만 달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20이니까 20 곱하기 100만이니까 200만 달러, 2000만 달러죠. 2000만 달러를, 거의 2000만 달러를 까먹었지. she added, 덧붙여 말인거야. subdued. 진정됐지만 강조적인 톤으로 말했다. I don't believe that 믿을 수가 없어, 로첼. he kind of, 받아친거죠. I mean, 내 말은 those pictures he made during the first years. 초기에, 그가 만든 그 영화들은, were real cautious. 이거는, 자이언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유정에서 속이 확 솟아나오는거죠. 그러면 히트가 나는거에요. 돈벌이가 왕창된거죠. real cautious. 완전히 히트작이었어. 내뿜어내는거였어. 그리고 그것도, 어느 타이트, 빡빡한 예산으로. 그랬더니, 이제 그녀가 말하는거죠. 로첼이 말하는거죠. I will give you that. 그 점은 인정한다. 이렇게 부분만 인정할 때. 전부 다를 인정하나고, 부분만 인정할 때 많이 써요. 근데 이게, 본문에서 한 단어를 찾아, be, 넣으시라고 되어있죠. 자, 여기 아까 gave 나오죠. g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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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gave가 나옵니다. gave가 여기있죠. gave, gave. 이거를 이제 바꿔서 넣으면 되는거죠. give로 바꿔서 넣으면 됩니다. 시드니 워스, 이렇게 이탈릭체에 썼죠. 스튜디오의 자산 보물이었지. 근데, different year, 다른 시대에. Sandy, you work in science. Sandy, 넌 과학계에서 일하잖아. God knows, 안다. 아, 그게 바뀐 것을. since we were,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이대로 지금까지가 바뀌었다는 거니까 조금 의역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하고는 지금은 바뀌었어. 이렇게 되는거죠. 어, 이게 be에 넣으면 되는거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보죠. 위로 올라가서 이를 해보죠. 표현이오고는 조금 다르니까 I'm, 1번은 보니까 I'm sorry about what I said. 전에 말한거 미안해요. Don't worry about it. 걱정할 필요 없어. They worked on. 그들은 계속 걸었죠. Then, it's a guy 말했어요. And, you want to know. 자기는 틀리지 않았어. When you did, 했을 때. When you did that night before.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 밤에 자기가 했던 것을 했을 때 Otherwise. Otherwise는 조금 어렵긴 한데 여러분이 Likewise 그러면 같은 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Likewise. 또, clockwise 그러면 시계방향으로. Counterclockwise는 시계반대방향으로. Wise는 way하고 똑같은거에요. 근데 여기 조금 다르게 쓰였어요. 보통은 명령문 다음에 O와의 뜻으로 쓰이면 그렇지 않으면 뭐뭐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할거다. 이런 뜻으로 쓰던가. 직설법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정법이 뒤에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지금은 이렇게 그렇게 쓴게 아니고요. 이 Whoever killed 요거는 wise니까 우리가 The other way round 그러면 반대로라는 뜻으로 쓰이죠. 반대쪽으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You want to know. 넌 틀리지 않았어. 반대쪽이면 way니까 반대쪽이면 즉 네가 반대쪽이면 네가 옳지 않은게 아니 네가 틀리지 않은게 아니고 틀렸으면 틀렸으면 Whoever killed David를 죽인 사람은 killed you too. 너도 죽였을 것이다. 직설법인거에요. You wanna You wanna You wanna Give them that 그거 인정하려고 그러냐 Because I don't 나는 인정하기 원하지 않아 I want you to have a life 당신이 살기를 원해 이렇게 되는거죠. 요거는 원투투로 쓰였죠. 위에 제목하고는 좀 달리 쓰였지만 요것도 같은 맥락에서 쓰인겁니다. 쭉 내려가볼까요. 답 나와있고 Otherwise wise은 way의 뜻이라 그랬죠. 당신이 틀렸다면 즉 아까 원투롱이었죠. 그거의 반대쪽이니까 유어롱인거죠. 이것도 직설법 과거의 경우로 수를 따지는 경우에요. 이 경우냐 저 경우나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때의 Otherwise하고 다른거죠. 카운터 받아치다 등등의 뜻이 있고 Gosh 이게 분유정이라고 그랬죠. 확 기름을 쏟아내는거에요. 이게 쏟아나 나오면 그때 돈은 대박이 터졌다고 하는거죠. 자이언트에 보면 나옵니다. 자이언트에 제가 옛날에 이 자이언트는 영화를 봐서 이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조그만 땅덩어리 알바퀴처럼 된 조그만 땅에서 우리가 기름이 확 쏟아져 나오게 되는거죠. Give one that 인정하다 이 뜻이에요. 주는거니까 어떻게 인정하다 이 뜻이겠죠. I don't really like his movies 그의 영화는 좋아하지 않지만 he's a talented actor 그는 재능있는 배우다 I will give you that 그건 인정해 그런거죠. 뭐 박중훈이라는 뭐 배우가 있나요 감독기관을 내가 감독으로 쉽지가 않죠. 영화 배우 때는 잘 나갔지만 You're a bright enough kid 아주 똑똑한 애구나 그거 인정해 I was wrong to trust in 그를 믿은게 잘못이었어 I will give you that 그건 너한테 인정한다 이런거죠. They were not incompetent 무능력자들은 아니었어 I will give them that 걔들에게 그건 인정할거다 이런거죠. It's nice I will give you that 그건 멋지다 인정해 하지만 Still wouldn't wanna live that 거기 살고 싶진 않아 이런거죠. I said A가 말하는거죠. 1시간 전에 I thought we were going the long way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고 내가 말했어 Did I 그랬지 말했지 이런거죠. 내 말했지 그러니까 Yes you did 네가 말했지 I will give you that 그건 인정한다 You have a nice body 몸 좋은데 I will give you that 그건 인정하지만 But What about your face It's ugly 얼굴은 얼굴은 It's true하다 짜증나죠. 이런 소리 들으면 다 인정을 하는게 아니고 부분만 인정할 때만 쓰는 편입니다. Tax break 는 기회를 주는거에요. Tax break 휴식시간도 되지만 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쯤 되는거죠. 세금 감면 조처는 스퍼 마이트 스퍼 이카너미 경제를 약간 부추길 수가 있다는거에요. 스퍼는 박차라고 하는거에요. 여러분이 서부영화를 보면 자이언트 한번 보세요. 자이언트 그러면 이제 이 이 카우보이들이 부츠에 뒤에 뒤쪽 바퀴 뒤에 뾰룩한게 솟아있는게 그게 스퍼에요. 그럼 말을 달리게 하려면 그걸로 말의 배를 찍는거에요. 그러니 확 달리죠. 에이 무섭습니다. I give you that 나는 인정해 그런거죠. 그런데 but it means our budget for 공공 공공건설에 대한 공공건설 또는 건설 예산에 대한 예산이 will be a lot 훨씬 더 적어진다는거 내년에 그걸 의미하기도 안되는거에요. 이처럼 위를 생각하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I will give you that who gave of 20 years 개입을 찾아서 깁으로 바꿔놓으면 되요. 이원의 기입댐 that you want 가 쓰였지만 같은 맥락의 표현이 되는겁니다. 잘 이해 되겠죠? 저번에 했던게 글이 하나 빠져갖고 다시 녹화를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